보라미네 님이 본인도 씻으신다는 소문을 그러면서 고 2호 인데 이응을 빼는 바람에 이제 그 저한테 쌍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저한테 날려주신 보라미네 님 지금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밤일 밤일을 하고 계세요 수연 님 이렇게 이런 그 건전한 라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히 또 몰아가기 밤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 뭐 뭔가요 남자친구를 만나셨나요 어 그러셨어요 어 만나신 거예요 벌써부터 잠깐만 지금 9시인데 지금은 남자친구를 만났으면 지금쯤 어 뭐 이제 뭐 반주에 뭐 밥에 식사를 하면서 반주는 끝났고 한 2차 정도 어 호프를 마시면서 이제 그 어 맥주에 그 치킨의 맥주 뭐 정도 아니면 골뱅이 라던가 골뱅이 무침에 뭐 이런 거 정도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네 그런 거 아닌 열렬 아 열렬하게 아 밤일을 열렬하게 하고 계세요 한 대낮부터 대낮과 같은 시간인데 안나 님 왜 몰아가기라고 생각하세요 수연 님은 이게 진짜 일 수도 있어 안나 님이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몰아가기라고 나를 몰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수연 님은 진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뭐 부러워서 그런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잠깐 네 잠시잠깐 그 생각이 내리를 스쳤네요 네 안나 님도 밤일 하잖아요 네 그 남의 밤일을 왜 그러니까 수연 님이 결정을 하냐고요 네 그 그 주말부부라고 해서 꼭 밤일을 뭐 이렇게 나 계속 이러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아 안태우 님 이 또 젊은 피가 또 궁금하겠지 한참 궁금할 때야 밤일이 뭐냐 하면요 네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집으로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영아가 가르쳐 줄게 아이고 어이구 이은주 님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은주를 좋아한다니까 아 내가 예전에 만나던 정말 미모의 혹시 그 은주는 아니겠지 이 우리의 라이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금 밤일을 하는 중에도 들어와서 우리 라이브를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는 밤일 중에도 채팅을 치고 네 어 그 밤일 그 상대가 좀 뭐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 수연 님은 이제 남자친구에게 집중해서 네 밤일 중이신가 보다 아오 야 그래요 내가 수연 님 바쁘신가 보다 함과 동시에 어 밤일 하면서 할 건 다 해요 능력자니까 어 나 이게 진짜 부러워요 진짜 그러면 내가 알던 그 육사 년생 그 은주 누나가 맞는데 동시에 그다음에 그게